됐어 됐어 형 우리 친한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같이 밥해주고 먹고 이렇게 한 2박 3일 딱 있고 싶지 않아?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야 수루야 우리는 고정이 됐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야? 유명한 셀럽들 좀 부르고 누구부터 부를 수 있어 나는 일단 저 뭐야 중훈 형하고 안성윤선 맨 풀어야지 우빈이 정도 부를 수 있지 않아? 우빈이 너무 친하지 우리 현빈 지창욱이 창욱이 좋아 놔야지 야 근데 좋겠다 애들 막 맨날 멋있게 막 에드카페에 있었던 동생들이 탈락에 와가지고 밥해주고 아니 근데 걔네들이 멋있긴 멋있는 게 응 이런 데 있어도 멋있더라 그 자식들 오 이 그림 그렇지 그렇지 영화다 영화 생각만 해도 좋다 너무 좋죠? 너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칙을 마무리를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신현두 씨 지금 형님 이 정도 할까요? 이거 다 할까요?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죠? 충분해 이거 형님 내일 또 야 야 조금만 더 해 야 야 조금만 더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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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이게 이게 밥이랑 해가지고 야 이게 조금 야 이게 너무 조금 조금만 더 해 아이고 수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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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해 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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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는 거는 또 많이 알아 맛있게 되겠다 버터파 끝 좀 놔두고 이제 빈대떡으로 하자고 빈대떡 빈대떡 치얼 어이 이거 하나도 안 됐네 형 뭐한거야 나 다 학원으로 놀았는 줄 알았잖아 형 저기 안에 있어요 저기 옆에 있어요 아니 저기 형 저기 안에 있어요 이거 하나 갖고 돼 저 형 무슨 10촌마다 사건이 터지네요